안녕하십니까 저는 5천만원에 창업을 해서 전부 다 돈을 날렸습니다. 저는 제조업을 했는데요. 제조업에서 가전제품이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인증제도도 많고 외국에다 수출을 하려면 또 인증을 또 해야 합니다. 그 나라에 맞는 규격에 그래서 그 나라에 맞는 규격에 인증을 하려면 또 한 천만원 정도 날립니다. 그렇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 뭐 유럽에 수출을 하면 또 유럽에 인증을 받아야 되고 미국에 수출을 하면 또 미국에 인증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막 천만원 천만원 이렇게 날라갑니다. 그래서 제조업도 제가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옛날에 노래방도 장사했어요. 노래방 사업도. 근데 이것도 그냥 사람들이 와서 노래하는 게 아니고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것도 경쟁사 뭐라고 이런 노래방에 그런 텃세가 있더라고요. 텃세. 그냥 내가 혼자 그냥 가격을 내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무슨 직업을 하냐. 저는 바로 지금 게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 개발자입니다. 자 보다시피 제가 왜 게임 개발이 지금 여러분 여자들은 아니에요. 제가 이 영상을 여자들을 위해 만드는 건 아니니까 여자들은 그냥 빠져주세요. 남자들입니다. 남자들한테는 게임하고 뭐가 뭔가 관련이 있죠. 뭔가. 자 그래서 게임 지금 전 세계의 부자들도 보시면 다들 컴퓨터하고 관련된 일이 있습니다. 왜 컴퓨터하고 관련된 일이냐면 컴퓨터라는 존재는 프로그램을 해서 프로그램을 외국에다가 팔기 때문에 이게 한마디로 내가 만약에 가전제품을 판다. 그럼 배로 실어야 돼요. 그 배 싣는 값도 장난 아니에요. 유통비용이 그게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그것도 유통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진열장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이마트에 같은데 들어가려면 얼마나 되냐. 그런 것도 600만 원, 천만 원씩 막 줘야 돼요. 걔네들한테. 그냥 나 여기 팔고 싶다. 그래가지고 여기 그냥 이마트에다 진열해 주세요. 그렇게 안 해줘요. 그래서 이런 게임 같은 것은 프로그램은 홈페이지에서 그냥 게임에도 이렇게 막 팔 수가 있단 말이야. 뭐 유통이 있긴 있겠지만 물론 게임에도 유통이 있죠.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데는. 그렇지만 훨씬 더 가격이 싸단 말이에요. 그게 한 번만으로 전 세계로 다 유통이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보시면 제가 뭐예요? 아마존.com. 제일 부자죠. 미국 부자, 전 세계 부자 순위를 하는 거예요. 오라클. 이것도 컴퓨터 프로그램 있죠. 오라클이라는 게 서버 돌리는 프로그램이에요. 버크쉐어 회장. 이 사람은. 아, 워런 버펫. 이 워런 버펫은 그냥 주식 투자자고.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죠. 이 사람이 여러분의 마이크로소프트 운영체를 공짜로 사용할지도 모르겠지만 불법 복제를 사용할지도 모르겠지만 일반 우리나라 공무원들, 회사들, 전 세계들 다 단속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회사들이랑 공무원들은 절대 불법 복제 제품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걔네들은 다 돈을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 빌 게이츠가 지금 부자예요. 그리고 구글 창업자. 이것도 컴퓨터 프로그램이죠. 자, 제가 이걸 왜 보여주냐. 얘네들은 다 전 세계 1위의 부자예요. 전 세계 10위 안에 들어온 부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위 안에 들어오는 부자들이 컴퓨터하고 관련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컴퓨터하고 관련된 일은 수익이 많이 남는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음식을 만약에 판다고 하면 이 음식은 신선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아침에 맨날 새벽 시장에 가서 음식 사고 그다음에 재료가 또 다시 나가고 제가 음식 장사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음식 장사의 마진율이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음식 장사는 보다시피 쿠팡으로 팔면 이렇게 마진율이 굉장히 작다는 거예요. 이렇게 뭐 재료를 사고 근데 컴퓨터는 컴퓨터는 한번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MS 운영체를 하나 만들면 그 CD가 그냥 인터넷으로 그냥 슉슉 가서 판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거랑 똑같이 이제 게임 지금은 이제는 진짜 게임입니다. 진짜 제가 왜 20년 전만 해도 이런 그래픽이 불가능했어요. 이런 그래픽으로 사람들이 지나가고 여러분이 만드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스토리 여러분의 스토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게임 엔진에서 이런 그래픽에서 그래서 20년 전에 이런 불가능했는데 심지어 이 게임 엔진이 공짜입니다. 공짜이니까 얼마나 더 좋습니까? 자, 이런 그래픽으로 여러분의 자기만의 스토리를 만들던지 여러분의 그런 그걸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게임 엔진으로 근데 게임 엔진은 사람들이 이렇게 쓴다. 아, 이거 게임 엔진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물론 게임 엔진이 있는 이유는 그만큼 쉽게 만들었기 때문에 소비자가 그래서 게임 엔진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옛날처럼 프로그램 C 언어를 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게임 엔진이 있기 때문에 배우면 아, 이까지 거 배우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왜 또 게임 저거 게임을 개발자를 추천하는 이유는 지금은 이제 불법 복제가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이 바로 플레이스테이션이라는 게 소니 게임기가 불법 복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블루레이 CD도 굉장히 비싸고요. 두 번째는 이 게임 복제하기가 한 번도 플레이스테이션을 지금 한 지금 장사가 한 20년 아, 한 15년 정도 했나? 플레이스테이션이 아, 15년 장소가 했는데 불법 복제가 불법 복제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사람들이 다 너도 나도 울며 겨자 먹기로 다 정품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정품들은 아이고, 화면이 왜 이래? 아, 여기가 화면이 왜 이래? 거기서 제가 말하는 정품들은 심지어 중국인들까지 모두 정품을 사용합니다. 지금 보시면 중국인들은 제일 불법 복제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예요. 그렇지만 얘네들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것을 불법 복제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근데 플레이스테이션은 불법 복제판이 없어요. 한마디로 없기 때문에 중국 사람 중국 인구로 생각해 보세요. 얘네들 엄청난 돈이라는 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닌텐도 얘네들도 불법 복제가 안 돼요. 이거 보시고 잘하는데 대박났어요. 닌텐도 영업이 41%가 늘었어. 4조원. 순수 매출이 15조원이고 영업이익이 4조원이에요. 이 동물의 숲 이 동물의 숲이 게임 한 개당 7만 원이에요. 7만 원인데 사람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거죠. 불법 복제가 게임이 없으니까 닌텐도가 굉장히 특이한 게 얘네 회사가 PC로는 절대 출시 안 해. PC는 절대 출시 안 하고 반드시 닌텐도는 닌텐도만 출시한다. 만약에 여러분이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을 플레이스테이션 4만 아니면 엑스박스 출시한다.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만약 PC까지 출시한다. 그러면 불법 복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PC로 한번 가면 해커들이 크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PC는 웬만하면 출시를 하지 마세요.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이렇게만 출시해도 그냥 돈이 쏟아져 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식 창업은 정말 재능이 있는 사람만 하세요. 재능이 있는 사람만. 요즘 너도 나도 음식 창업을 해. 진짜 음식 맛이 없는 못하는 사람들도 아 나 이거 퇴직했으니까 이제 음식 창업 해야지. 뭐 이래. 근데 가서 맛을 보면 맛이 없어. 그러면 또 얘네들 그러니까 정말 재능이 있는 사람만 음식 창업 하시고 진짜 제가 봤을 땐 남자분들은 웬만하면 게임을 만드는 게 차라리 더 좋지 않을까 그럽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직접 게임을 만든다가 그 다음에 게임 회사에 취업을 할 수도 있어요. 판교에 가시면 정말 정말 많은 게임 회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직접 취업을 하시는 취업 기회도 있고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가 되셨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